이거 뭐야? 안녕! 내 거 뭐야? 똑같아 그 와중에 큰 걸 가져왔다 뭐해? 여기 15분 아니에요 제발 나 좀 놔 해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노이에서 버스 타고 약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트남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사파라는 마을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하롱베이에서 크루즈를 타자마자 한국으로 귀국을 했었는데 여기가 그렇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왔어요 근데 지금 잠깐 마는데도 너무 이뻐요 그치?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사파 구석구석을 둘러볼게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진짜 뭔가... 안녕하세요 멋있으시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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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사파를 오기 위해서 12시간이나 걸려서 왔다 과연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을지 근데 느낌이 좋습니다 벌써 좋아 여러분 저희가 아침 눈 뜨자마자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까끝 마을인데요 여기가 블랙흥홍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자연경관이 장난 아니래요 벌써 이쁜데? 뭐야?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좋겠다 여기 무료좌석이다 그 뭐야? 뭐야? 이거 애완다가 아니야? 만져봐 뭐야? 지금 무섭지? 얘가 날 안좋아해 들어왔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예쁜데? 여러분 여기 까끝 마을에 전통 의상을 입고 둘러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대화를 할 겁니다 리뷰 좋은 곳은 이미 알아놨어요 리뷰 좋은 곳은 가야돼 힌딩스 하우스 여기다 여기 맞지? 너무 이쁘다 엄청 다양하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국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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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너무 이쁘다 긴 거 10만동 10만동 머리 따고 같이 머리 따고 같이 머리 좋다 위에 사진도 찍어주신대 좋은데? 제파진국 이건 중국이고 이건 깍간말 네 깍간말 너무 이쁘다 수정 난 좀 앉아서 쉴테니까 끝난 불러 이쁘게 너무 많아 좀 오래갈리네 나 이거 할래 이거 이쁘다 나쁘지 않은데? 건똑건똑거리고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시작 나와주세요 오 괜찮은데? 잘 어울려? 약간 드레스같아 약간 뚱보 아줌마 같지 않아? 근데 조금 끼지? 많이 숨 못 쉬겠어 지금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이렇게 머리 따는 것도 깍갓 스타일이야? 몰라 깍갓 스타일? 네 맞대 맞대 와 머리 되게 잘 따신다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어 땡큐 와 모자까지 완벽해 아니 근데 매장이 이렇게 넓은데 남자 옷은 이게 다야 원래 남자들은 조금밖에 없어 그냥 이건 할까? 이것도 좋고 귀엽다 땡큐 나 너무 막 입은 거 아니야? 너무 좀 조금 그런데? 남자 옷은 좀 그렇긴 하다 산지로 가는 거야? 옥상에 있나봐 아 이렇게 잘 꾸며져 있구나 이렇게 해주신다 괜찮은데? 모자 모자 이렇게? 오 오 하나 둘 셋 근데 나는 찍어주실 생각도 없으신데? 진짜 오빠 왜 안 찍어? 이 노 이제 여기서 찍는 거야? 오 너무 힘들다 아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지? 열심히 올라가 오 경제 대박이다 여기 앉으래 수정 1일 모델 체험이다 와 화려 수랑 사진 예뻐?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난 좀 외로워 여러분 비록 남자 옷은 얼마 없었지만 5,000원에 옷도 빌리고 머리도 해주시고 사진 찍어주고 그니까 가성비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괜찮은데? 땡큐 땡큐 너무 예쁜데? 아귀자귀하고 너무 예쁘다 오 대박 여기 약간 기념품을 많이 파네 우와 이거 그거다 하울이 움직임서 오 시사판 거기 맞지? 오 맞다 진짜 비슷한데? 오 이쁘다 입장료가 500원이래 오 가자 오케이 땡큐 아 여기서 입장료 500원에 물도 주시는데? 우와 땡큐 가성비 좋은데? 땡큐 못 말랐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같아 우와 한번 올라가 봅시다 기간이 조금 많네 여러분 사실 여기가 엄청 특별한 게 많다기보다는 이런 곳곳에 포토존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이쁜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500원 내고 들어올만하다 그리고 아까보다 그 안개가 좀 걷히지 않았어? 좀 걷어졌어 그치? 솔직히 저기 안에 사진 찍을 것도 많아서 좋긴 한데 저는 이 건물을 멀리서 보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외관이 진짜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아 오 아니 사파 누가 춥다고 했어 너무 더운데 지금? 거의 한여름이야 우와 여러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사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사파가 중국 국경이랑 엄청 가까울 정도로 베트남 북부지방에 위치한 데다가 해발 평균 첫 5m에 위치한 고산지대 마을이라서 연평균 온도가 거의 16도래요 근데 오늘은 왜 30도죠? 오늘은 30도예요 보니까 지금 겨톡파크 개장했습니다 난 아닌데 난 했어 우와 오빠 우리 이거 하나 먹고 가자 아니 여기가 방방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야? 한국어 치즈? 아 하나에 500원? OK? OK 2 2 2 2 우와 약간 호떡같이 생겼어 진짜? 워 워 베리나잎 오 이 룩이 너무 좋아요 네 우와 생긴 게 너무 동글동글 귀여운데? 진짜 호떡같지 않아? 한번 먹어보자 치즈 음 음 음 음 음 안에 이렇게 반 무스가 들어가 있네 앙금 음 근데 이게 되게 텍텍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텍텍한데? 근데 어디서 많이 먹은 맛인데 여러분 저희가 사실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여기 일찍 오려고 근데 이거 찾아서 다행이다 응 우리 옷 갈아입느라 시간 다 썼어 아 초코맛 좀 보통 이런 노상은 안 시원하잖아 응 먹어봐봐 국명수 와 달진 않거든?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왜? 이거 봐 내 거 뭐야? 똑같아 와 또 그 와중에 큰 걸 가져왔다 아니 이거 진짜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뭐지?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내 별명이 왕밤빵인데? 왜?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아까도 분명 예뻤거든? 배부르니까 더 예뻤보여 나랑 같은 생각했다 오빠 너도야? 너무 아름다워 지금 닭이 돌아가고 있어 아니 얘 아까 우리가 봤던 닭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잘가 아주 시껌댕이가 됐네 와 잠깐만 밑에가 진짜 나와 여기가 훨씬 이쁘다 여기가 대박인데? 어 소장 말해봐 안녕 저 흔들날이야 저 다리가 흔들린다 와 무슨 동화 속인데? 아니 저 다리도 너무 예쁜데 여기 밑에는 또 계곡이에요 와 저 산도박 진짜 흔들리는데? 그렇지? 와 근데 폭포 있으니까 조금 시원한 거 같아요 근데 나 지금 대박인 거 발견했어 뭐 저기 위에 외국인 커플 앉아계시거든? 우와 낭만 낭만 아니다 와 저게 또 말도 있네 여기 말을 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저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좀 무거워 맞아 지금 불쌍해 그럼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위는 약간 로컬스럽다기보다는 관광지화가 많이 된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 끝까지 내려오니까 여기가 대박이에요 나는 앞으로 다시 오면 그냥 여기까지 빨리 올래 그것도 방법이야 소장 우리 오토바이 타려면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누나지마 진짜야 와 아니 이렇게 셋이서 타고 해? 진짜 맞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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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사파 왔을 때 되게 어디랑 비슷하다는 생각했거든? 어디? 다 왔어 달락 나도 거기 생각했어 달락도 고산지대에 되게 춥잖아 건축물도 비슷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진짜 비슷해 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사파 시내로 나왔는데요 뒤에 보이는 선플라자라는 건물에서 모노레일을 한번 타고 또 거기서 케이블카를 한번 타고 타고 또 거기서 15분 정도만 걸으면 판시판이라는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 거기가 해발 3,000m가 넘는 곳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거기가 시원하대요 빨리 올라가서 시원하면 밖에 없잖아 바람 좀 났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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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티켓을 현장에서 전화할 수 있는데 클룩이 조금 더 싸서 저희는 클룩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아주 조금 더 싸 응 오오 뭔가 기차도 약간 유럽 스타일이야 응 아니 해리포터같아 와우 되게 넓다 여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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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꽉 차요 출발하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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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좋은데 이 시간에 사용하는 어떤지 나의 시간을 알아보자 나의 시간을 알아보자 내가 이 시간을 알아보자 나의 시간을 알아보자 나의 시간을 알아보자 나의 시간을 알아보자 나의 시간을 알아보자 이건 괜찮은거야? 우리의 K로가 꽤 오래 타지않았었나? 거의 20분 정도 타네요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15분동안 걸어서 올라가야 해요. 정상으로! 아까는 바람막이 절대 안입는다더니 꽁꽁 싸매셨네? 잘입었지? 제일 두껍게 입었어요. 도대체 이 높은 건물을 어떻게 만든 걸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만드신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여기서 타나 보다! 여기야? 어! 여러분 사실 케이블카를 타고 여기까지 와도 정상까지 또 모노레일을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전 여기를 걷기로 한 거거든요. 그냥 다시 바꾸자. 바꿀 수 있어? 아니, 미안. 걸어가자, 경. 잠깐만. 이 경사 높은 계단 가야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기까지 가야 하는 거 같아. 진지하게? 응. 그만 가자. 올라가야지. 여러분 저희가 이제 겨우 반나절 정도 사파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느낀 게 있다면, 사파 여행 오시려면 체력 관리는 필수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진짜. 언덕도 많고 계단도 너무 많아요. 다행이든 여기가 시원해서 다... 우리도 체력 관리 좀 하자. 오빠 열심히 해.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들. 부럽다. 저것도 낭만이 있었겠다. 안녕. 잘 가. 난 너가 너무 부러워. 진짜 크다. 난 이렇게 큰 걸 여기에 지었다고? 날 쳐다보고 계셔. 뭐해? 여기 15분 아니에요. 제발 나 좀 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다. 힘들다. 몇 미터라고? 3,143. 대단하다. 편했다. 확실히 높으니까 또 달라. 여러분, 3대가 덕을 쌓아야 맑은 하늘을 본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솔직히 이것 때문이라도 쌓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웅장하고 멋있다.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왕복 비용이 너무 비싸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시야가 조금만 마이러스만 좋았어. 아우, 가봐. 80만. 좋다. 여기 내려간다. 야! 배고파. 진짜 이제는 속이 쓰레. 억. 여기다. 로맨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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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먹어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니까 사파이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특이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연어 전고를 먹을 거예요. 아니, 근데 동남아에서 연어 유명한 건 드물지 않나요? 진짜 특이하지. 보통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런 데에 유명하잖아 그치 제가 살 문 핫팟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소다 워터 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점심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현재 시각 4시 42분 이 정도면 저녁이야 점자다 점자 제대로다 어 제대로지 사부샤부 아 샤부샤부 같은 아 코리아에서 샤부샤부 응 여기 라면 사리도 있어요 우와 이거다 와 잠깐만 근데 연어 대깔이 아니 이거 뭐야 진짜 갓 잡았는데 이거? 아니 지금 먹어도 되겠어 근데 약간 지방은 좀 빠진 연어다 그럼 지금 수프 먼저 supr은요? 네 iniz의 음식은 무언적이고 매우 달걀에 안하고 반이곤하고 매우 달걀에 없어졌어요 더콤하고 매우 달걀에 더콤하고 더콤하고 매우 달걀에 넣어주면 약간 똥냥꿍? 덜 똥냥꿍스러운 똥냥꿍이다 그정도로 시진하네 스파이시아 너무 맛있다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스파이시아 레몬글라스 그 향이구나 작은 양파, 큰 양파랑 콩나물 너무 건강해 뭐지? 사파에 살은이 가장 유명한? 사파에 살은이 있습니다 사파에 살은이 많아 사파에 살은이 많을 수 있는 사파에 살은이 많아서 살은이 많아서 사문피쉬와 스토즌피쉬 스토즌피쉬? 사파가 연어 말고도 철갑상어를 먹는다고 했거든 철갑상어? 사파에 있는 사파는 철갑상어를 먹는다고 했거든 연어 연어가 두툼해 맛있겠다 너무 좋다 살짝 매콤하니까 더 맛있다 이거 진짜 별미인데? 연어가 진짜 실한가요? 대박인데? 오늘 단백질 대박이다 어때? 솔직히 저 연어 필러잖아요 지방이 없어서 기대 안했는데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 진짜? 국물이 진짜 맛있어 어때? 일단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그렇지 너무 맛있지 벌써 추가를 한다고? 와 연어를 리필해야겠는데? 근데 여기 리뷰 몇이야? 여기 한 4.6에 1000개 넘었어 역시 리뷰 좋은 곳은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맛집을 골랐지 이 타이트에 도전한 지역 옆으로 살이 나와 이곳에 도전한 지역 또는osaurus 이곳에 도전하지 commerce 신부ật 경치가 좋다 근데 넌 뭐해? 저는 요즘 마음의 양식을 쌓거든요 이런 경시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연출하지마 비겼어? 여러분 저희가 어저께 저녁을 먹고 나서 숙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해가 생각보다 빨리 져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큰 침대랑 함께 동남아 숙소 필수인 에어컨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이 있는데 벌써 많이 더럽네 그리고 쭉 앞으로 가면 오른쪽에는 옷걸이 그리고 왼쪽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열고 나가면 이렇게 예쁜 호수를 보면서 물멍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테라스도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쌓파 숙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뷰가 좋은 숙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가성비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1박에 약 35,000원 정도인 이 숙소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조식도 포함이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는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비싼데는 진짜 비싸죠 맞아 몇십만원이네 그리고 이 숙소가 정말 좋았던 게 아침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봤는데 방 안에서 버팔로가 돌아다니는 모습 닭들이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애들이 노는 모습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힐링이었어요 근데 버팔로가 똥 싸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나 방 딱 봤어 그것도 봤어? 오오오 개구리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충분히 있을 만에 그니까 내생각엔 여기 진짜 개구리 집이야 빨리 와 너무 이뻐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여기 진짜 귀여운 새끼 강아지들 있거든요? 뭐였지? 저기 있다 배 보인다 배 야 애가 아다다다 아 진짜 귀여워 자고 있었나봐 아 귀여워 아니 똥개 맞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응 얘들아 나 갔다 올게 안녕 여러분 알아보니까 여기 근처에 뷰종 카페들이 진짜 많더라구요 그래서 모닝커피 한잔하러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그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야 이거 엄청 귀여워 뭐야 얘 오오 안녕 오오 근데 우리 꽤 높이 올라온 거 같은데? 얘들이 너무 많다 와 여긴 또 우리 숙소랑은 다른 뷰네 여기 가을에 이렇게 운전할거에요 kor 근데 바깥이 햇빛이 쎄면 여기도 괜찮겠다 근데 나는 밖이 앉을래? 지금 밖이 시원한 옷이 뚫어지진 않겠지? 오 안전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카페에 어떻게 우리밖에 없냐? 일단 날씨가 오늘 굉장히 시원해서 끝내준다 와 까만 예쁜 꽃이네 커피 비주얼이 너무 예쁘다 맛있을 것 같아 와 엄청 고소하다 잘 잘해서 맛있네 향이 너무 좋은데? 좋은데? 아니 쟤네 닭이랑 닭 그러네? 그치?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저희는 사파에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특힌 점이 있다면 다른 베트남 여행지에 비해서는 물가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이 너무 예뻐가지고 꼭 와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하노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노이에서는 버스 타고 6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꼭 함께 여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는 사파를 위해서만 해야 너무 감사할 것 같아 그치?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 영상 끝! 나 왔어 나 왔어 잘 지내고 있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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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